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진 감독은 어제 부산서 모처럼 남의 보리암에 가고 싶어가지고 보리암에 올라가서 일단 영상을 좀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여수에서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1박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수 케이블카 한번 타보려고 처음 오고 봅니다 요거 와서 지금 아침에 아주 시간이 덜 됐는데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거 영상을 다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이제 여수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 영상을 담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통영에 올라가서도 또 영상을 좀 담고 이러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면서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 이렇게 지금 중삼을 담아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너무 부근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10시부터 몇 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10시부터 몇 표를 하니까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 남는 시간에 제가 이 댕기면서 요 케이블카 여기가 지금 상당히 에리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할 때도 일부 영상은 좀 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영유의 여수삼주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